동물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이야기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들은 브래멘의 악사들이랍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날 팔아버리려고 하지. 무슨 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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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장난기는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는 네가 길을 따라 서로 부모가고 싶을 때 아주 늙은 고양이도 안아가고 싶어. 아우, 장난기는 너 어디로 가는 건가? 도대체 가면 놓고 살만큼은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같이 갈 수는 없을까? 난 이제 지루 잡기엔 너무 늙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나는 민족 잡아리려고 하지. 놓고 말고 자기도 분명히 봐도 이거 좋을 테니 지는 브래멘에 가서 같이 놀이할 수 있을 거야. 야호, 브래멘에 가서 야호, 히히. 그렇게 장난기와 고양이는 길을 따라 걸어갔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직 아직 늙은 애를 만난다. 멍멍, 멍멍, 이렇게 상쾌한 아침에 어디를 가는 건가? 나는 너무 늙어서 산, 나는 산센터에 따라 다니기엔 너무 늙었어.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날 없애버리려고 하지. 처음으로 같이 브래멘으로 가지 않겠나? 3, 2, 3도, 2, 2, 3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네도 주의가 좋잖아. 우리하고 같이 가세. 만세, 브래멘으로. 멍멍. 멍멍.